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스포 하나만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 글쓴이를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알고보니까 그쪽 세계에선 이미 유명인사라고 하네요. 그럼 봅시다. 추가! 지금 댓글에 계속 작년에도 공동인증서 방식이 있었고 올해도 간편인증이 새로 들어온 것일 뿐 공동인증서 방식은 작년과 동일한데 왜 그걸 못했냐라는 말이 많은데요. 이명 안 쳐보시고 원서 접수 안 해봤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알도 모르면서 깝치지 말라고. 작년까지 공동인증서 접수 방식과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방식으로 그동안 공인인증서 없이 원서 접수 무리 없이 잘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동인증서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공동인증서 만들 생각도 안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만 쏙 빼버리고 간편인증을 쳐넣어서 확 바꿔버린 건데 당연히 미친 거고 민원감 아니냐고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간편인증 방식을 넣던지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방식으로 접수를 해온 수험생들은 뭐가 됩니까?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혼란을 줘도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공고문에 쓰여 있었다 어쩐다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 저게 공지를 한 거예요? 그림도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것만 보고 원서 접수 방식이 바뀌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꼴랑 저것만 보고는 원서 접수 방식이 바뀌었는지 절대 모릅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공동인증서 방식과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방식 두 가지가 있었고요. 지금 사람들 댓글 중에 공동인증서 방식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왜 도대체 접수를 못했냐? 지금 있으니가 같은 말이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댓글 많은데 저는 공동인증서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방식으로 그동안 원서 접수 정상적으로 잘 해왔고 계속 저 방식으로 해왔기에 공동인증서의 필요성도 못 느꼈고 굳이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체의 인터넷 뱅킹, 은행 어플, 카카오뱅크 등의 어플은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써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쓸 거라고요. 그동안 모든 업무는 은행 창고에 가가지고 은행원한테 직접 접수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인증서도 없고 카카오 간편인증이니 토스 인증이니 그딴 것 필요성도 모르고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갑자기 제가 그동안 원서 접수를 했었던 방식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쏙 빼버리고 다른 방식들은 유지한 채 간편인증 방식이 도입돼가지고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새롭게 바뀌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방식만 쏙 빼버리고 새롭게 바꾸는 거죠? 이 방식만 쏙 빼놓고 바꿔버리면 그동안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방식으로 계속 원서 접수를 해왔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이거 수험생들한테 괜히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민원감이라고요. 새롭게 바꾸더라도 기존의 원서 접수하는 방식은 그대로 살렸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이 공지가 되어 있다 뜨는데 아니 뭔 소리야 사진도 흐릿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원서 접수 방식이 바뀌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 방식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직 교사 선생님이 제 편을 들면서 엄청 길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 말씀처럼 이거는요 스마트폰 소외계층이나 이런 거 사용이 미숙한 수험생들에게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족했으며 이반을 통과시키는 사람과 정책 결정자에게도 분명히 문제점과 규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이 댓글 없었어요. 왜 당연히 저런 복잡한 어플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방식을 바뀌어버리는 건지 정말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번 아이고 부질없다. 어? 네가 엄마한테 일러봐. 아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아예 그냥 고소를 처하든가. 겨우 저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 거지 같은 게 무슨 임용고시야. 차라리 주저벌 싸라 주저벌. 어이그. 3번 미친 추각을 보니까 더 답이 없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게 어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와중에 혼자 점점 흥분하고 열받는 게 좀 뭐랄까 집착을 하는 그런 광기가 느껴져. 덜덜덜덜덜덜 그러니까 얘는 임용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어디 굉장히 쉬운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복장 뒤집히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겁니다. 개진상. 왜? 왜 네가 여지껏 해온 방식만 없어졌냐고? 그 방식이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후져서 그지 같으니까 도태가 된 거야. 세상은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라고. 너 하나 엿먹어보라고 그랬겠어? 아니 네가 뭐라고. 업데이트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건가? 야 너 혹시 아직도 집에 윈도우 95 서냐? 지금 이걸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피해의식 개쩔고 자의식 과잉에 성격장애까지 다 드러난다. 어이구.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야. 4번. 이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 나가 떨어진 거 축하해. 아니 칭찬해. 지금 안 그래도 나라 꼴 진짜 그지 같고 개판인데 이만한 애국이 없다. 응. 잘했어. 5번. 본문도 그지 같았는데 추가는 그냥 개사악하구만.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같은 말만 계속 무한반복으로 하고 있어.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 무명을 인정한 거야. 그리고 게으름까지. 너는 절대 임용되면 안 되겠다 얘. 6번. 아니 자꾸 뭐라는 거야. 공인인증서만 하죠. 은행 직원한테 설명을 들어도 발급 못 받을 정도면 그건 그냥 니 탓 아닙니까? 이전의 인증 방식은 뭐였어요? 제가 알기로 공인인증서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예전 인증 방식으로 해도 마찬가지. 본인은 절대 접수를 못했을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렸냐고. 네 됐으니? 아니 작년까지 공동인증서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만으로 원서 접수 무리 없이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 방식만 쏙 빼고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민원감 아니냐고요? 이보세요. 쓰니. 예전에 썼던 방식이 바로 공동인증서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 공동인증서마저 미리 준비해놓지 않았네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100% 쓰니 본인 탓입니다. 원서 접수에 간편인증 뿐만 아니라 이전 공동인증서 방식도 그대로 다 지원을 하는데 무슨 간편인증 때문에 인증을 못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가?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인인증서 없이 아이디나 비밀번호 설정만으로 원서 접수를 충분히 잘 해왔다고요. 계속 저 방식으로 원서 접수를 정상적으로 해왔다니까. 그래서 나는 공동인증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다고. 아니 내 설명이 그렇게 어려워요? 8번 내가 대학원 교무처에서 조교를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학생들 진짜 많아요. 장난 아니야. 미친 것들 진짜. 아니 어디까지 떠먹여줘야 되냐고. 농담이 아니고 요즘에는 지학위 졸업 논문도 떠먹여달라는 애들 천지야. 미친 것. 9번 뭐 힘이해? 뇌가 힘이해? 아니면 눈이 힘이해? 아니 시력이 멋진데요. 마우스는 쓸 줄 아는 겁니까? 그래 클릭이라는 거 할 줄 아니까 여기까지 첫 끼어 들어온 거 아니냐고. 국가 채용 공고는 그렇게 흐릿한데 여기 결실층이 화력이 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신기하네. 10번 아니 대체 작년에는 어떻게 접수를 한 거야? 보는 잘못을 교육청 질문 탓하는 거 너무 거지갖고 웃기네? 패스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11번. 와 얘 말하는 거 보니까 점점 더 확신이 든다. 붙었으면 진짜 R 될 뻔했네. 진짜 다행이다. 12번. 쓰니 말대로 정말 아날로그형 사람이면 교사 절대 못합니다. NEIS랑 K-EDIPY는 어쩌려고요? 매일매일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되는데 제발 본인의 과실을 남한테 돌리지 마세요. 개최합니다. 저요. 나이스 써봤어요. 학교 근무 경력도 꽤 됩니다. 아예 로그인할 때 인증서가 박혀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쳐도 로그인 다 되던데요? 2번. 아니 근무 경력도 꽤 되고 나이스도 써봤다는 분이 지금 악성 민원 문제로 현직 교사들이 대책 요구하고 시위하는 건 왜 모르십니까? 댓글에서 한 마음으로 본인 과실이라고 해도 끝까지 민원감이다. 저것들이 미쳤다. 안내가 제대로 안 된 거다. 이런 말만 해대니까 참 답답하네요. 13번. 저기요 스니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죄송한데요. 꼭 그렇게 교사가 되어야겠어요. 다른 직업도 많잖아요. 굳이?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포기해주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아이도 학교에 들어가는데 님 수준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럽니다. 제발 좀. 댓글. 님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가리로는 절대 못 듣습니다. 14번. 야 이 글쓴이 대댓글까지 싹 다 읽어봤는데 그냥 개노답이네. 기간제도 해봤다면서 나라에서 발급해준 공동인증서 나이스 업무 포털 로그인시 필요로 하는 어 접속하면 되는데 그것도 갖다 버린 것 같네.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도대체 어떤 현직 교사가 자기 편 들면서 그렇게 길게 글을 적어줬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혹시 뭐 망상병 도졌냐? 저도 못 찾았습니다. 15번. 나 지금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님 혹시 병원에 가봤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경계선 지능장애일 수도 있으니까 어서 빨리 꼭 한번 가보세요. 그 나이대에 그 편한 간편인증 똑바로 못하는 거 보면 진짜로 지능이 그것도 좀 많이 낮은 걸 수도 있다고요. 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꼭 가보세요. 16번. 와 댓글 보다가 북공공에서 있다 해가지고 설마 하고 방금 그 카페에 들어갔다 왔는데요. 진짜였어. 헐씨. 여러분 이 사람 있죠? 임용고시 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명 꽁냥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완전히 개진상이죠. 임용고시 학원에서도 갱판 차가지고 조교랑 소리 지르면 멱살 잡고 싸우고 꽁꽁 과목만 모이는 카페에서는 강제 탈퇴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지같은 만행 정말 많은데 끝도 없어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자격증은 어떻게 땄는지 궁금하니 신기해할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글이 올라오면 다들 그냥 글만 보자마자 꽁냥이라는 걸 바로 알 정도고 특히 이걸 보고 안 그래도 나는 아우 꽁냥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아까 댓글에 뿌꽁꽁 어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개 소름돋네 진짜. 미리 공지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떠들고 있는데 이미 교육청은요. 미리 미리 다 공지를 했고요. 나이스가 4세대로 바뀐 것도 모르는 거 보면 진짜 한숨이죠. 예전부터 모두가 입을 모아서 제발 정신과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인정 안하고 욕만 하고 버티더니 여하튼 그래요. 이번에 뭐 원서 접수 못한 김에 시간 남잖아. 반드시 꼭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 꼭 하세요. 휴 다행이다. 임용고시 패스 못하겠네요 영원히. 헐. 이번 이 사람 몇 살이에요? 혹시 10대 50대 아닌가? 아니요 제가 알기로 90몇 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 저도 아는 사람인데요. 80몇 년생이에요. 헐 80몇 년생? 저는 지금까지 90몇 년생으로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랑 싸운 사람 중에 저랑 가까운 지인도 있답니다. 17번. 야 이 미친. 님아. 지금은 산에 불을 지르는 봉화나 말타고 소식을 전하는 즉 파발을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날로그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이참에 북한으로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생긴 말이 있죠. 내 말에 반박시 네 말이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보랑 싸우지 않는 겁니다. 써봐. 열만 받지. 안되잖아. 그냥 네 말이 맞다. 나라가 잘못했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그냥 편들어주면 됩니다. 어지럽다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아요. 그럼cco.